예 녹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반디캠을 반디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10분마다 녹화가 끊겨가지고 녹화가 이제 정품을 등록하라고 해가지고 정품을 살까 아니면 이제 다른 캠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좀 찾아보고 있어요 현재 일단은 파란퀴 잡고 있어요 마지막 85라운드입니다 이 검은색들도 엄청 세 보이지만 그냥 요 피라미드 한 마리만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쵸? 이렇게 이제 클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이제 토끼구멍에 그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